우리 홍인 인간들은 공인으로 태어났고 공인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성장하면 할수록 아주 깨끗한 공인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공인은 사회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인류를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홍인 인간 지도자 인성주에게 사회에서 공으로 바뀌어 나가는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죠. 하늘이 스스로 너를 돕는 이라. 내 욕심내는 것은 하늘이 도울 때가 지나서 성장기를 이야기하고 활동할 때는 내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사회를 위해서 사람을 널리 이룩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 자. 이거는 하늘의 힘을 스스로 내려준다. 빌지 않아도. 이는 축원을 하는 사람이 많을 때 이 사회는 달라집니다. 3월 3일 날은 아주 축제의 현장이 돼야 되는 날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활동을 지금 안 하고 있지만 3월 1일부터 준비하고 재밌고 이래갖고 3월 3일 되면 아주 축제를 벌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대한민국이 돼야 이렇게 축제 때 전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도 준비한 것도 가져나 이런 것들도 활동도 하고 막 이런 날이 돼. 3일 동안 축제 날입니다. 그래 마지막에 축제를 마치고 하늘에 우리가 구하고 하늘에 축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는 고름날이 되면 인류가 시작하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고름네프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7월 7일이 되면 또 축제가 일어납니다. 7월 7일이 되면 그때부터는 또 인연을 새로운 인연으로 바뀌는 게 우리가 작은 인연과 큰 인연이 있는데 3월 달에부터 일어나는 건 작은 인연들이 만들어져서 어떤 일들이 준비가 되고 이걸 잘 하고 있으니까 7월 달이 되면 이걸 정리할 건 정리하고 큰 인연을 이루어져서 큰 일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7월 달이 되면 7일 동안 축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거를 이 사회에 만들어주고 내가 갈 테니까 이제 이 코로나 끝나고 우리가 활동할 때 축제라는 건 활동하면서 축제하는 거예요. 그게 문화활동도 하고 이런 데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루키에서 3월 달은 굉장히 우리는 흥분되는 달이고 굉장히 희망적인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3진날이 되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공부도 나누고 저녁에 이제 추근도 올리는 그러면 추근을 몇 시에 올리냐 저녁에 4시가 되기 전에 그러면 9시부터 11시까지 그렇게 안 그러면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가 정확한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으로 치면 그러면 그러면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 나라를 그 나라 저녁에 하면 됩니다. 다음 날 먼저 날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지금 돌아오는 시간 저녁 9시 반에서 11시 반까지 그 안에 우리가 소지 올리면서 추근하는 요렇게 해서 그때 기운을 내가 다 열어놓을 테니까 그렇게 우리가 소지를 올리고 나면 그 자리에서 앉아서 10분 내지 15분을 우리가 명상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소지를 올리고 나서 그 자리에 사포시 앉아서 내가 소지를 올렸으니까 명상하고 기다리는 것도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는 내가 소지를 올리지만 내만 올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지를 올릴 때는 나를 돕고 있는 신들 수호신들 전부 다 그게 다 따릅니다. 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명을 받고 그렇게 하니까 그 명을 받고 서인들과 조상들과 우리한테 관계되어 갖고 있는 우리한테 지금 소지 올릴 때 관계성을 갖고 와야 될 근데 낡구신이 따르는 게 아니에요. 대신들 이제 수호신들 또 이렇게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천상신들 전부 다 연결되어 갖고 지금 소지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를 돕고 있는 모든 대신님들도 다 같이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이런 말도 한마디 덧붙이면 좋겠죠. 왜? 제자가 주인공이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부탁하는 거하고 이 신들이 하나님한테 부탁하는 게 틀려요. 신들은 하나님한테 부탁을 못해요. 제자하고 활동을 잘하고 제자가 추근을 올려주는 거지. 그래서 따라다니는 겁니다. 같이 활동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 또 하나하나 우리 홍의 인간 지도자들은 이제 우리가 하늘에 추근을 올릴 때가 됐으니까 내 이웃과 내 사회와 나라와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이 추근을 올리는 이 진량들에 따라서 그렇게 추근을 잘 올리면 너의 뜻이 그러한데 하늘이 스스로 돕는다라는 거죠. 추근을 올릴 때는 내 자식을 위해서 올리지 마라. 그건 집에서 하면 된다. 적어도 하늘에 소지를 올릴 때는 그래서 왜 백지로 깨끗한 종이로 올리는 거야. 티 없는 깨끗한 백지로 소원을 올리는 거야. 그런 것들 조금 이해를 하고 스승님하고 시간을 같이 하기로 이 뜻을 모아가지고 오늘 공부를 나누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때 소지 올리고 추근하고 10분 내지 15분 명상하기. 이렇게 하고 그날 밤에 잠을 잘 주무시면 우리 수호신들도 전부 다 허비받을 거 받고 다 해갖고 동참하게 돼 있으니까. 보통 소지를 올릴 때 저희가 물가에 있는 바닷가를 가서 많이 했는데요. 행사를 할 때. 그런데 지금 여건상 혹시 바닷가에 못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있고 그런 이게 저기 있으면 우리 행사라 그랬죠. 그렇게 바다가 가치온 데 있으면 바다에 나가면 좋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흐르는 강도 좋죠. 그러면 이런 게 없으면 호수도 좋죠. 이런 게 없으면 우리가 내 집이 그냥 있으면 옥상에서 해도 되죠. 안 그러면 마당에서 해도 돼. 환경에 따라서 해라. 환경에 따라서 하는 데 제일 좋은 데가 이 바다의 자리를 만드는 게 최고 좋은 데고 그 다음에 호수 같은 데 그런 데고 그 다음에 흐르는 강물이 있는 데 고르고 그 다음에 우리 마당 안 그러면 옥상 뭐 이런 데 그래서 내가 추구는 하려고 자리를 딱 잡으면 전부 다 기운들이 그 다 내렸으니까 걱정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내가 처해진 환경과 행편에 따라서 너무 욕심도 내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면 됩니다. 신과 이 자연의 힘은 어디든지 전부 다 운용되기 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잘 해냅시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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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